이게 이게 내용이 좀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fuck you 하잖아요 and your mother and your sister and your job and your broken ass car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엿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니네 엄마 그 다음에 니네 여동생 그 다음에 니 말도 안 되는 그 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d that shit you call art 그러면 이거 봐봐 and that shit you call art 이게 뭘까 that shit 이라고 하면요 그 똥이란 뜻이거든 그 똥 근데 그 똥인데 그 똥이 어떤 꼬냐 그 다음에 이제 주어동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꾸며주는 거거든 그럼 뭐야 너가 콜 부른다 아트 예술이라고 그럼 너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그 똥같은 것들 이런 뜻인 거야 응 그런 것들 다 뻑큐 엿 먹으라는 거야 너의 친구들도 엿 먹고 자 너의 친구들도 한 다음에 that i will never see again 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요건 사실은 원래 여기 friend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너의 친구들인데 that i will never see again 이면 무슨 뜻인 거야 내가 다시 안 볼 너의 친구들까지 다 엿 먹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돼 아 이게 관계대사 관계대명사 딱 해가지고 수식구조하면서 이 c의 목적으로 됐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재미있단 말이야 이게 저는 재미가 없나요 그 다음에 이제 everybody but your dog 여기서 이제 너네 집 강아지만 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fuck you everybody but your dog 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서의 but은 전치사야 그럼 but 전치사로 무슨 뜻이 있었어 그리고 몸으로 제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의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애들이 다 엿 먹으라고 모두 다 엿 먹으라고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런 이런 노래가 되게 단순해요 노래 되게 단순하고 멜로디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난이도에는 정말 듣기 편해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은 그냥 흥얼거리지만 말고 그냥 맨날 너희들이 하면 뭐해 fuck you fuck you 막 이러잖아 계속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가사를 한 번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잖아 가사 해석해보면 되게 단순하고 너희들이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더라고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강아지만 빼고 you can all fuck up 다 꺼져버려라 이렇게